한국어 진짜 잘하는 외국인 연예 한 명 있잖아요. 조! 조나단? 조나단. 조나단. 전화된 외국 사람 아니잖아. 중학교, 고등학교 다 여기 졸업했고 지금 대학교 거의 외대단이잖아요. 수능 받던 사람은 뭐 외국인이에요, 그거. 아, 수능 받지. 수능 받지 거의 대학교 가는 거잖아. 스물 살 이후에 와야 돼요. 완성된 사람으로 왔어요. 정답! 이거 정말 좋은 발언! 20대 이상 와야지 그거는 져준다고.